통일당이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 자유통일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자유 우리의 무기는 헌법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자유통일당의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정신을 계승하여 정통 우파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유우파의 대동단계를 통해서 연방제의 통일을 분시하고 적화 통일을 분시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하겠습니다 감세와 규제혁발을 통해서 세계 인류기업을 육성하고 민주노총을 청산하겠습니다 정교조의 사상교육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핵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핵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겠습니다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의 이적형위와 부정부패 권력 남용 행위를 반드시 박멸하겠습니다 조국 주미의 문제인 기생충을 반드시 박멸하겠습니다 주사파 정권의 좌파 독재와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통일당은 분열 세력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을 주적으로 주사파를 반드시 끝까지 청산하고 저 김정은을 몰아내고 적화통일을 막아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